여성행복 365장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역시 여성행복 365장 오늘은 190쪽 나의 남편은 세계 제일의 좋은 남편 이라는 제목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의 남편을 세계 제일의 성공의 명수로 만드는 좋은 비결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잘 들어보시고 또 생활 속에 실천을 해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남편이라도 모두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혹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아내의 마음의 그림자가 비추어져 있는 것이다. 나는 진실로 남편을 존경하고 있는가 나는 남편을 단지 생활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진실로 남편에게 순진한가 하고 반성해 보는 것이 좋다. 자기 자신보다도 남편을 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면 남편은 그 아내에게 만족하지 않는 것이다. 신념은 산이라도 움직인다. 나의 남편은 세계 제일의 좋은 남편이다. 언제까지나 믿고 있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다. 성사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여서 바다로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당신의 남편이 시원치 않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 밑바닥에서 내 남편은 시원치 않다라고 믿고 있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남편이 신경질적이고 성미가 급하다면 당신의 마음 밑바닥에는 나의 남편은 신경질적이고 성격이 급하다고 믿고 있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신념을 바꾸어라. 남편이 변해올 것이 틀림없다. 여기까지가 내용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체험이 있네요. 일본의 생냥이집에서 예전에 앞서도 소개해드렸던 독구이사 가치민 선생이 오셔서 자주 소개했던 체험담 중에 한 분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그런 남편분들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전에는 부인을 두고도 다른 데 부인을 두시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으신지 집에는 그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옷만 갈아입고 나가고 또 갈아입은 옷을 들고 나가고 이런 형국이었던 것 같아요. 부인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이 이런 광명사상을 안내하는 곳에서 이런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감사하고 이게 하나의 비법이니까 내가 주는 이 메모를 하루에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틈나는 대로 읽어보세요. 남편이 바뀝니다. 말씀대로 되는 세상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라고 강사분한테 지도를 받고 그 메모를 소중하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틈나는 대로 청소를 하다가도 그 메모를 꺼내서 읽으면 비록 남편은 바깥에 다른 여성을 두고 집을 내팽개치고 정말 지금 저희들이 사는 이 현재를 기준으로 본다면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그런 분들이 요즘 없겠습니다마는 하지만 유사한 경우는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아직도.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일 10분이든 20분이든 본인이 소리를 내서 자꾸 외우고 그걸 또 마음으로 느낄 때까지 느껴져 올 때까지 반복하고 있으면 반드시 남편 좋아진다고 하는 강사분의 앞뒤 여러 가지 배경의 설명도 있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셨겠죠.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하다 말고도 계속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적어주신 그런 메모였어요. 내용이 뭔가 하면 나의 남편은 세계 최고의 남편 우리식으로 하면 나의 남편은 한국 최고의 남편 무엇이든지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하여튼 좋은 내용 거기에 다 적어놓으셨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나의 남편은 한국 최고의 남편 나의 남편은 세계 최고의 남편 성공의 명수입니다. 가정을 소중히 하고 훌륭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남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너무 지금 마음이 괴롭고 또 어디 기를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보자고 마음 먹고 틈나는 대로 그것을 청소하다 말고도 꺼내서 외우고 외우고 또 자꾸 하다 보니까 외워지기도 하고 또 생각이 안 나면 꺼내서 보고 이러고 있는데 남편이 한 일주일 만에 시컷 바깥에 여성분하고 지내다가 집에 들어온 거예요. 옷을 갈아입으러 온 거죠. 새 옷 내놓으라고.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아내가 말이죠. 뭔가 잔뜩 얼굴이 부어있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화색이 돌거든요. 이상하다. 내가 본인도 그게 옳지 않은 일은 알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화를 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고 책망하는 기운이 안 보이지? 이런 느낌이 드셨던가 보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인 눈치를 보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당당한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가방 꺼내서 자기 또 새 옷을 챙기고 속옷도 챙기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깨림직한 거예요. 그래서 급한 척하고 이제 다시 집을 나왔는데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자신이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만 뭔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집을 비우고 있는 사이에 젊은 남자라도 드린 건 아닐까? 하고 이제 지켜보자 하고 뭐 아주 이제 풍요로운 집에 사시니까 아마 한참 정원을 지나서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큰 저택이었던가 보죠? 그래서 이제 집을 나온 척하면서 현관문을 나서서는 어디 자꾸 거실이 잘 들여다보이는 어디 무슨 나무가 있는 그런 그쪽으로 가서 몰래 숨어서 이제 거실 쪽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또 뭔가 청소를 하는 듯 하더니 뭔가 가슴에서 뭘 빼가지고 이렇게 읽는데 아주 그 표정이 밝고 즐거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맞다. 봐라. 저게 연애 편지구나. 아 내가 없는 동안에 결국은 젊은 놈하고 놀아놨구나. 아 이 현장을 잡아야 된다. 저게 증거다. 저걸 빼서 보면은 확실해지겠지 하고 막 얼마나 다급했는지 보통은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두를 벗고 신발을 신은 채로 방에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다급했는지 현관을 여러 제치고 그냥 이봐 하면서 뛰어들면서 그냥 구두빨로 아내한테 달려들어가지고 그거 지금 뭐 읽었냐고 내놓으라 그러니까 아내분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남편이 출근했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 들고 있던 메모를 가슴팍에 다시 숨기면서 안 된다고 막 안 된다고 막 그랬더니 남편은 이 틀림없다. 봐라. 이게 연애 편지구나. 내라.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것만은 안 돼요. 그러면서 아내분은 또 반응을 하는데 힘이 감당이 되나요? 결국은 뺏어가지고 보니까 연애 편지인 줄 알고 열어서 읽어보는데 나의 남편은 세계 최고의 남편. 일본 제일의 남편.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힌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바람을 피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돌아다녔는데 아내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찬탄하는 이런 말을 적어서 소중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그 자리에서 무릎을 끌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하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인도 아니에요. 저도 너무나 지난 날 도덕적으로 당신을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해서 마음을 힘들게 해드렸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또 부인도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날 부부가 새로 진정한 부부로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 시작이 나의 남편은 세계 제일의 남편. 이 메모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남편만 제안하시지 말고 자녀분에 대해서도 나의 자녀는 세계 최고의 자녀. 한국 제일의 자녀.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 어머니 마음속에 믿음을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이 광명사상에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가정의 태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아내가 밝아야 됩니다. 그래야 집에 누구든 가족이 일을 마치고 모였을 때 거기에서 생기를 얻고 다음 새로운 일을 할 충전이 거기에서 되는 거예요. 잔뜩 부은 얼굴로 맞는지 말았는지 신경도 안 쓰는 듯한 얼굴로 있으면서 기대하는 건 많아가지고는 거기에 훌륭한 아들로 훌륭한 남편으로 보답해 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집에 키우는 애완견도요. 가족이 들어오면 꼬리가 끊어질 정도로 흔들면서 반겨줍니다. 우리가 개보다 못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온몸에 기쁨을 표현해서 남편을 맞이하시고 가족을 맞이하시고 또 같이 일을 하는 경우도 요즘은 많이 계시죠. 나도 일을 하는데 누가 누구를 맞이하느냐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표현을 해보십시오. 그런 표현은 대체로는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능하십니다. 잘하십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라도 좋으니까 최대한의 밝은 얼굴을 해서 기쁨을 표현해드리고 감사를 표현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남편은 세계 제일의 남편 이와 같은 문구를 아예 그냥 가사 속에 팍 깊이 새겨버리셔서 틈나는 대로 그것을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마법의 주문처럼 자꾸 외워보십시오. 그래서 그게 하나도 마음에 거부감이 안 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그래 그래 잘할 거야 이런 믿음으로 화해오면 반드시 남편 성공하십니다. 남편이 무슨 일을 내가 해볼까 그러면 그래요 당신은 잘할 거야 반드시 잘 됩니다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 저것도 뭘 말아먹으려고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벌써 그 일은 시작하기 전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봐 드리는 만큼입니다. 항상. 그래서 먼저 오늘 이런 얘기를 참고 삼으셔서 남편에 대한 찬탄을 믿음을 한번 바꿔 보시는 계기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